우리 김종민 회장님이 끝나고 나면요 또 나올 분이 계세요 조금 전에 조용필의 바운스 부르신 분이 아우 너네 너무 잘하시더라 우리 회장님이 잘하시면 제가 선물로 하나 드릴게 뭘 주냐면은 저 우리 공연진 같이 하는 분이 북한 사람인데요 저분이 음반을 갖고 왔는데 하나 선물로 드릴게 잘하시면은 못하면 사야 된다 돈 주고 빗속의 여인 빗속의 여인 빗속의 여인 빗속의 여인 빗속의 여인 빗속의 여인 검은 눈동자 잊지 못하네 바다하게 비서지며 검은 우산을 맞춰주네 내일은 빛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말았네 내 대로 갈 빛속에 놓니 그려니는 잊지 못하네 얘들아 박수 박수 우리 박수자이시라는 동대표 2분진들이 역할을 줄거야 박수창 2분진들 몇 점 사준다 니고 담아 바다하게 비서지며 검은 우산을 맞춰주네 내일은 빛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얼엉을 잊지 못해 미소개여인 그 여인은 잊지 못하네 잊지 못한 미소개여인 그 여인은 잊지 못하네 잊지 못한 미소개여인 그 여인은 잊지 못하네